1월 25일 새벽 3시 우린 포르토로 향하는 새벽길을 걷고 있다 오, 나왔어, 나왔다 멋있는데? 네토로가 일로 내릴 수 있는 건가? 네토로 오, 진짜 이쁘네 피하우스 시작 피하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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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슨 원두야? 상대처럼 안 알았는데 아, 진짜? 상벤투역입니다 상벤투역 왼쪽이 오, 맞네 저거 저거 빨리 다 나와라, 빨리 갈게요 네네네 시곱 Mag스 시곱 동영상 네네 종탑? 어 종탑 저기까지 간다고?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맥도날드라고 불리는 곳이다 들어가 볼까? 오 진짜 장난 아니네 이게 뭔데? 렐루 서점이 뭐라고? 렐루 서점이 뭐라고? 헤리보드 하나도 안 봤어 영화도 안 봤어 나로선 이해가 안 된다 줄 서 있어 난 안 들어갈 거야 첫날에 너무 많이 보는 거 아이가? 아이콘이 쫙 돌고 아 그래요 왜 우리 숙소에서 사진을 오 뭐야 어 저기 다리 보인다 아니 숙소 바로 옆에 이렇게 멋진 전봉대가 있단 말입니까? 잘 됐어 잘했네 이쁘다 이뻐 이쁘다 이뻐 이쁘다 이뻐 이쁘다 이뻐 이쁘다 이뻐 오케 이쁘다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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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은 무통적인 관람차 세발의 피해 불가하다 뭔 통조림을 정어리 싫어 전부 다 생선이야? 참치도 있긴 하네 문어도 있어 문어 금 아니라고 생선이라고 생선 차를 자나 샀으니까 와 밥 연기 뭐하는 얘네들 와 여기 시럽다 뷰 맛집이다 이게 녹양 녹양이란다 노을 앤석이야 미쳤나 진짜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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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전베이 놀아 소중한 뷰 뷰 너무 멋있는데? 와... 와... 이봐 이 입대가 진짜 이쁘다 와 이봐 이 입대가 진짜 이쁘다 오... 어머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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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 네? 이쁘다 이뻐 완전 라라댄데요 그쵸 또... 아... 하늘의 펄 misinformation 밥 먹으러 갑시다 이게 끓인 와인입니다 합석했어요 징그러워 징글징글하게 맛있네 포르트 오늘 하루 정말 따봉 이었다 이렇게 우리 포르트의 첫날밤은 점으로 간다 가자 홍거리 홍거리야? 1 2 4